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화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위노쌤입니다. 자, 한 학기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좀 알려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캐스트로 촬영을 합니다. 음, 여름방학이 이제 옵니다. 기말고사 시즌 마무리 되고, 그쵸? 이제 보통 7월 첫 주 좀 길어지면 7월 둘째 주까지 시험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을 시작을 합니다. 한 학기 좀 어땠습니까? 1학년 때 처음 고등학교에서의 한 학기, 그 다음에 2학년 때 또 조금 뭐 똑같은 1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만 또 고등학교 1학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고등학교 2학년의 1학기 이렇게가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름방학 시점에 이제 작년에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가점검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여름방학 시점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필요로 하고 그래서 공부 목표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본 1학기 마무리 시점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은 얘들아, 그 우리 모의고사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2024년 올해 봤던 6월 고의 모의고사 20번 문제인데 자,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좀 이제 순서별 문제로 변형을 좀 시켜봤습니다. 문단 순서별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지문들 보면서 본인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해석을 내가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미별로 끊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어봤을 때 내가 이 문단을 올바르게 좀 구성까지 할 수 있느냐 문단 완성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지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너 자신을 알라고 선생님이 이런 이제 트루 셀프 에스티메이트 이런 것들이 소재로 들어가야 되는 지문을 하나 가져온 건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한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the idea of true 셀프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진정한 자기평가에 대한 생각을 저항한답니다. 아마도 because 뭐 때문이냐면 they fear,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접속사 대사 생략이잖아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it might mean, 그것이 의미할지도 몰라. 뭘 의미할지도 모르냐면 여기서 이제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다운그레이딩 낮추는 것 됐습니까? 여기가 목적어인데 다운그레이딩 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래요. 자, some of their beliefs 그들의 믿음의 일부를 다운그레이딩 하는 걸 의미해야 될지도 몰라. about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and what they are capable of 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다운그레이딩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할지도 모르니까 어, 이렇게 지금 첫 문장이 첫 부분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서 배열을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처음 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문단 구조를 잡아내려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방금 선생님하고 해석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보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까지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까지 봐야 돼요. 자, 보세요. A번에 우리는 underestimate our capabilities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라는 말이 지금 나와지는 문단 하나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과소평가를 해주는 것 as much, just as much, and just as dangerously as we overestimate our abilities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능력들을 과대평가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그리고 위험하게 underestimate를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나와 있었어. 자, 그 다음 B번 간다. B번에는 우리가 흔히 그 윤리 이런 것들에서 보는 괴태죠. 철학자 괴태인데 괴태의 격언은 이렇습니다. It is a great falling,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러한 가주어, 투부정사, 그리고 진주어 이거를 보시면서 엄청난 실패래, 그렇죠? 어, to see yourself as more than you are 실제 당신보다 더 커다랗게 더 많이 너 스스로 보는 것은 falling이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마이너스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C번은 첫 문장이 don't fear self-assessment 너의 새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because you are worried 당신이 걱정하니까 뭘 걱정하냐면 you might have to admit some things about yourself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것에서 너 스스로에 대한 some things, 어떤 무언가들을 admit, 됐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와져 있어요. 자, 여러분 문단을 지금 보기 위해서 꼼꼼히 한번 해석을 지금 첫 문장 부분들 해봤습니다. 이 문장 해석처럼 여러분들이 의미 단위별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해석은 나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해석하니까 아, 그런가보다 선생님이 틀린 해석을 하고 있진 않겠지?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면서 그냥 단어들만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해석부터 꼼꼼히 하는 거 끊어 읽기 이런 것들 여러분 처리하는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좀 배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문단 구성까지 레벨업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줘야 되는 게 이거야 셀프 에스티메이트 싫어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거 하는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볼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다운그레이딩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할지도 몰라서 사람들은 셀프 에스티메이트를 싫어한다. 그쵸? 그럼 얘들아 사람들은 과대평가를 한다는 걸까 과소평가를 한다는 걸까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믿고 있었던 거를 깎아내려야 될까 봐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제대로 평가하는 걸 무서워한대. 그럼 사람들은 얘들아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다운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건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의 경향은 과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문단을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을 해줘야 돼.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A번은 탈락입니다. A번은 탈락입니다. 이거는 언더에스티메이트이기 때문에 과소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문단을 머릿속에 생각할 때 과대평가 뿐만 아니라 과소평가까지 언급을 해줘야 되고 분명히 이 지문에는 어떤 전환점이 있을 겁니다.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자, A번은 조금 아껴둘게요. B번 갑니다. As where this maximum goes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너 스스로를 more than하게 보는 게 안 좋아 라고 하는 거 여기다 이 more than하게 본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뭐에 대한 이야기야? 과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써야 되는 먼저 문단의 순서는 B번으로 이제 출발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Don't fear 이게 C번하고 A번만 결정을 지어주는 상황인데 You might have to admit some things about yourself 너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됐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여기서 이 받아들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운그레이딩하면 그래, 난 이 정도야. 난 지금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다. 이 정도 해주는 거 그것에서 문단을 이어갈 수 있어서 C번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괴퇴의 두 번째 그 격언의 두 번째 부분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Value yourself at less than your true worth 너 스스로의 자아보다 덜하게 너를 여기는 거 평가하는 것도 데미징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얘들아 뭐에 대한 이야기야? 과소평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과소평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 역시 과소평가라는 것도 똑같이 위험해라고 들어갈 수 있는 C번에서 A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단 순서가 짜여지는 겁니다. 자, 선생님하고 지금 이 질문을 풀어보면서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순서별화를 한 게 아니야. 두 가지를 점검했어. 뭐냐면 여러분들의 해석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 정확한 해석 되느냐 단어 뭐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해석 제대로 할 수 있는 없느냐 의미 단위로 좀 끊어가면서 문장들을 볼 수 있는 없느냐 그것들을 조금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해석을 하고 나서 보통 친구들이 한 문장에 대해서 의미 같은 거를 크게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문장으로 계속해서 읽어가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그냥 쭉 지문 읽고 어? 나 뭐 읽었지?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쭉 다시 보고 그래도 답이 안 보이면 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들을 여러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볼 때 특히나 그러겠죠. 뭐 내신 지문이야 옆에 이제 공부하시는 교재에 따라서 해석지가 옆에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비교하고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영어의 끝은 해석이 다가 아니라 이 문제 문단 구성까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자기평가 정말 정말 여러분들에게 트루한 셀프 에스티메이트 이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지금 같이 함께한 캐스트에서 단어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여기서 단어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아 하는 친구들은 이게 본인의 목표량은 본인이 맞추는 겁니다. 하루에 어떤 친구가 단어를 100개씩 외우는데 나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개인의 정도껏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정도만 여러분들 단어는 계속 꾸준하게 습관을 들어가시는 게 맞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문단 구조 끊어놓은 거 내가 여기 부분에 각각의 성분들을 살려서 해석을 하는 거 이게 약한 친구들은 얘들아 이거는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장이 여러분 학년 지금 고1 친구들은 고2 거 문장 보고 더 놀랬을 수도 있는데 문장이 점점 길어질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의미 단위별로 잘 끊어서 문장을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매번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연어처럼 거꾸로 거꾸로 올라가서 영어 문장 해석해버리는 거 이게 엉키면 정말 풀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엉켜요. 써준 대로 풀어져 문장이 나와줬던 대로 그대로 가면서 의미 단위별로 읽을 수 있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해석법부터 점검하셔야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 강좌가 됐든 어쨌든 해석법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볼 필요 있고 나는 해석은 문제 없어. 단어들 있으면 나 문장들 해석 다 완벽하게 나와줘. 정말 그냥 어림잡아서 해석하는 거 없이 꼼꼼하게 나 해석할 수 있어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걸 문단에 녹여내야 돼요. 그냥 하나의 글이라고 해서 단편적인 글이 나와지던 고1 때 지문 고2 때 조금 더 소재가 어려워지죠? 고3 대우세요. 소재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마치 국어 비문학을 읽듯이 영어를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되거든. 그럼 그러려면 여러분들 문단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길러져야 된다? 키워져야 된다? 여러분들 기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자가 점검을 조금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 계획 잘 세워서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 2학기 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이제 내신 대비하러 준비할 수 있게끔 또는 9월 10월 모의고사 있는 거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수업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강의에서도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누쌤이었습니다.